공연 예절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내 음식물 반입은 불가합니다. 꽃다발 및 부피가 큰 물건은 안내데스크에 맡겨주세요. 공연 작품별 입장 가능한 연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연 시작 후에는 좌석을 이동하지 마시고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관람을 위해 옆사람과 대화는 삼가주세요. 휴대전화는 반드시 무음 혹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내에서는 사진, 비디오 촬영을 하실 수 없습니다. 관객 여러분의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하여 비상 대피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구와 소화기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비상 상황 시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건물 밖으로 신속히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재 및 비상 대피 유령입니다. 노인, 임산부, 어린이를 먼저 배려해 주세요. 화재나 비상 상황 발생 시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고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건물 밖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진 대피 유령입니다. 지진 발생 시 진동을 느끼면 즉시 머리를 감싸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그대로 앉아 계세요. 진동이 멈추면 낙하물에 주의하면서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공연장 밖, 주차장이나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